잘한다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! 제2회 옥천 군민의 날 기여 이렇게 축하 음악회에 저희 오마이걸이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또 옥천하면 지호 아니에요 네 제가 바로 옥천 군민인데요 아 옥천의 자랑이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제가 이 무대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싱숭생숭한데 이렇게 싱숭생숭하니까 또 윈디 데이가 듣고 싶지 않나요? 어! 잘한다 역시 잘한다 우리 지호 그러면 이제 망설일 거 없이 바로 다음 곡 윈디 데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디 데이 갈까요? 가자! 그럼 윈디 데이 보여드릴게요 우우! 네!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추워요 네! 근데도 여기까지 되게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열기가 푸네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저희가 옥천에 또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기다려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일찍부터 기다려주셨는데 지호가 한번 애교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떤지 네 사실 여기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유 사실 옥천 국민분들이 애교를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? 그걸 뭘 좋아하시는지 옥천 국민분들은 무대를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자! 애교를 좋아하셔서 감사하실라! 엄청 많은데요 생각보다 지금 미라클이 많네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네 한번 보여주세요 체육국에서 나온 것도 있잖아요 네 이 추위를 이렇게 사르르르 녹여주세요 네 그럼 제가 네 그러면 애교스럽게 다음 곡을 소개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뭐는지 자 여러분 저희 다음 곡은요 바라나 아니고 바라나는 줄 알았네 비밀장어 네 네 그러면 지호 말대로 비밀장언을 바로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! 제가 주웠죠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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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네 벌써 그렇죠 벌써 마지막 곡만 남았습니다 오 마이 갓 너무 아쉽다 오 마이 갓 너무 아쉽다 여러분 너무 아쉽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핸드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도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느라고 사진을 제대로 못 찍으셨을 텐데요 네 네 그 다음 곡은 조금 저희가 아 맞아요 안무가 없는 춤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 있도록 할까 봐요 저 안무가 없는 춤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요 I found love 이란 곡인데요 저희 수록곡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저희 오 마이 걸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오 마이 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요 감기 조심해요 감기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오 마이 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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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나 저희는 네 다 끝났습니다 오 오